저기 어디가 있어? 벌 뭐 하나 들어갈 거 같냐? 아, 저희로. 걔 근데 그걸로 안 죽을 거예요 분명히. 안 죽어요, 걔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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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가 안 약해가지고. 약해. 전기가 약해가지고. 그럼 때려잡아야 돼? 네. 회원님 그러면 일단 너무 위험해요. 왜 이렇게 가려고. 네. 이렇게 가. 잠, 잠시만요. 많이 화났죠? 야, 야 그거 나오지 마지. 어떻게 됐어요? 쏘예요, 쏘예요, 벌써요 쏘예요, 쏘예요 용감하시네요